네, 0227님께서 아샤! 손이 길고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손 크기가 궁금해요. 멤버들과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음... 손이 길고 얼마나 길길래요? 제가 손이 진짜 길어요. 진짜 길어요.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손가락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항상... 깜짝깜짝 놀라시죠. 자, 온다씨랑 비교해보면... 어... 제가 손톱도 길고 해가지고... 아, 그거 진짜 손톱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 손톱이에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온다씨도요? 다 진짜예요? 네. 우와, 손톱이... 이런 씬은 살짝 붙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제거예요. 진짜요? 제거예요. 미안해요. 제거예요.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요. 난자들은 붙인 거나 이게 진짜 다 모릅니다. 구별 못합니다. 다들 손톱이 다... 그럼 다 진짜예요? 아니요. 아, 전화지다. 네, 전화지다. 그니까 몰라요, 이렇게 봐도. 저도 진잡니다. 아, 진짜요? 완전 진잡니다. 아, 진건즈. 자...